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적은 양에 불과 환경틀화적인 방법으로 호주 세차 시장에 새바람을 예고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 정도면 한 5대 정도는 충분히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음 하나로 두려움 없는 도전에 나섰다. 27살 이영화. 호주 세차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다. 26살 이종헌. 정직한 땀 한 방울로 정상에 우뚝 설 그날까지. 26살 최원일. 포기할 수 없는 꿈의 출발선에 그들이 섰다. 하버브리츠와 오페라 호수로 대표되는 도시 시드니. 뉴스하우스 웨이스튜에 위치한 호주 최대의 도시이자 세계 3대 미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시드니에 위치한 한 쇼핑센터. 지하 주차장 한켠에 영업 중인 세차장이 있다. 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곳은 여느 호주 세차장과는 다른 세차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바로 스팀 세차다. 6개월 전 이곳에 스팀 세차기를 납품한 종원 씨와 원일 씨 그리고 영화 씨. 오늘은 사후 관리를 위해 찾았다. 한국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지만 호주에서는 아직 낯선 고압 스팀 세차기. 물 1리터의 양으로 승용차 한 대를 세제도 사용하지 않고 스팀 분사만으로 세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기존의 물세차들은 케미컬을 사용해서 바디를 닦게 되니까 환경오염도 되고 바디도 많이 손상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순수한 물로 그리고 어느 적동한 온도로 닦다 보니까 묵은 때들도 다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한 번 오신 손님들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오게 돼요. 몸을 가만둘 리 없는 영화 씨와 원일 씨. 일손을 거들기 시작한다. 한국 스팀 세차기를 들여와 현지 판로를 뚫은 지 1년째. 물론 쉽지 않았다. 스팀 세차기기에 호주에다가 몇 대 정도나 있었어요? 어... 4대... 4대 정도? 아 그럼 많이 보급된 사람들 아니냐? 네 그렇죠. 새로운 거를 호주 분들은 일단 익숙해진 거를 바꾸려고 안 하죠. 많이. 호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현재 알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에서 새로운 걸 도전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프스타일을 다른 거로 바꾼다는 거 자기가 계속 해오던 걸 다른 거로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호주 세차장은 대부분 호수를 이용한 물 세차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세차장 내에 물 재활용 시스템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 물 사용량의 70%가 재활용되긴 하지만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다. 호주가 이렇게까지 물 사용을 규제하는 이유는 호주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이다. 의무적 물 사용 제한이란 법까지 제정해 물 사용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작년 5월 시드니의 문을 연 사무실. 직원이래야 중원 씨와 원일 씨 그리고 영아 씨가 전부다. 그래도 나름의 원칙을 세워 사무실을 꾸려가고 있다. 회사에서 마케팅이나 사람들 이렇게 연락이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컨택트하고요. 그리고 세차장 맡아 자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게임과 커피를 많이 탑니다. 저는 회사 업무에 필요한 업무 운영에 필요한 문서라든지 계약 같은 거 관리하고요. 그리고 회계 정리하고. 각자 부모님을 따라 받게 된 호주. 낯선 이민 생활에서 세 사람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함께 다니며 서로에게 큰 힘이 돼주었다. 그리고 지금 세 사람은 또다시 함께다. 그동안 자동차 부품에서부터 건축 자재와 의류까지 다양한 무경일을 해온 세 사람. 얼마 전부터 그동안 팔아온 스팀 세차기를 이용해 세차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 중이다. 허니, 저희 간판에 붙일 로고예요. 네, 세차장 로고죠. 프랜차이즈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처음에. 하나만 한 생각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물론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하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세차장이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로 이런 건 없으니까. 시드니에서 차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에리나로 향했다. 이곳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센터. 많은 사람들로 1년 내내 문전 성실을 이루는 곳이다. 세차장 입지 조건으로는 최적의 장소다. 6개월을 공들인 끝에 세차장 입점 계약이 성사된 곳. 오픈을 일주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기존 세차장과는 달리 스팀 세차장의 경우는 장소 제한이 없고,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면 된다. 손수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세 사람.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단순히 무역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호주 세차 시장에 뛰어든 세 사람. 적은 양의 물과 환경 친화적인 스팀 세차장의 승산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곳은 시공을 드렸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영어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중 두 가지 사정에 주어진 데 세차장은 30년을 다身에 차지하려는 주둔을 기구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소량의 환기 기준을 유지하여, 그리고 우선은 이제 수요비기 때문에 금방 부수기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최를 보수한 일주일에rimin기 기준이다. 바쁜 하루 일정을 마치고 뒤늦은 저녁 식사에 정겨운 소주 한 잔을 곁들인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세차장 개업을 기다리는 세 사람. 대학 후배인 봉희 씨가 그들을 돕겠다고 선뜻 나섰다. 8월부터 의사활동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그전에 학교 후배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고급 인력밖에 안 씁니다. 차를 닦아도 닥터나 고급 인력계에 사람들을 쓰지 그냥 보독사람들 안 써요. 쉽지 않은 결정을 듣네요. 형, 어차피 3개월 쉬니까 형들 도와줄게요. 본주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이런 조건이 아니었다면 실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배우면 돼요. 많이 배웠죠. 너무 많이 배웠죠.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그 의미를 이 세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세차장 개업을 3일 앞두고 또다시 세 사람은 에리나로 길을 나섰다. 술 늦게까지 먹고서는 늦게 일어나는 그 생활 너무 그리워. 일반적으로 주말에 쉬어야 돼요, 진짜. 세차장 오픈이 언제예요? 지금 3일 남았죠. 오늘 3일 남았네요. 그 아래에는 페인트도 끝내야 돼요, 그럼. 끝낼 게 많네요. 여섯 달째 계속되는 빠듯한 일정. 금세 녹초가 되고 만다. 제법 모양새를 갖추게 된 세차장. 마지막으로 간판을 단다. 직접 의뢰해 제작한 간판과 로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들만의 브랜드다. 앞으로 호주 전역에 수십, 수백 개의 스팀 세차장을 꿈꾸며 뛰게 될 첫 번째 장소다. 오후, 이곳 시청 관리인에 의해 안전과 설비 점검이 이루어졌다. 영업 허가를 위한 최종 단계인 셈이다. 문제점이 하나라도 지적되면 영업이 늦추어질 수도 있는 상황. 다행스럽게도 관리인의 표정이 밝다. 최종 점검까지 끝낸 뒤 한시름 논세의 사람과 후배 봉의 씨까지 함께 길을 나섰다. 에리나가 속해 있는 고스포드시는 시드니 근교의 해변 휴양지다. 관광객들 위해 마련된 캐러밴 파크. 영화 씨와 원일 씨가 이곳을 찾은 건 숙소 마련을 위해서다. 일단 세차장 영업이 시작되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해야 한다. 그래서 시드니에서의 출퇴근은 무리다. 그동안 쉴 틈 없이 세차장 오픈에만 매달렸던 세 사람. 집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낼 생각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 당분간 살 거니까. 너무 좁지 않을까요? 잠잘 때만 있으면 돼요? 잠만 자면 되잖아요. 일단은. 밖에서 뛰어댕기다가 피곤하면 들어갈 수 없는데요. 그래야지 더 집도 열심히 구해요. 잘하자. 드디어 세차장 문을 여는 날. 이른 아침부터 오픈 준비가 한창이다. 스팀 세차가 아직 낯선 호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백문이 뿌려일견. 일단 봉희 씨와 영화 씨. 직접 스팀 세차를 해가며 주변의 관심 끌기에 나섰다. 오픈 기념으로 준비된 홍보 전단지와 할인 쿠폰을 챙기는 종환 씨. 그리고 직접 홍보에 나섰다. 오후가 되자 서서히 몰려드는 쇼핑객들. 원일 씨와 영화 씨도 발로 뛰며 홍보에 나섰다.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온몸으로 뛰는 세 사람의 열정. 그리고 젊은 서비스까지. 호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날도 머지 않았음을 자신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미지의 신대륙 호주를 향해 도전을 시작한 세 사람. 그들 얼굴에 맺혀진 정직한 땀방울이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일단 이건 시작일 뿐이고요. 점점 넓혀가는 게 제 목표니까.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들을 모시고. 나이가 저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솔직히 몸으로 이렇게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제일 정직한 것 같아요. 큰 욕심은 없어요. 청소부터 갑자기 1억 천공을 얻어서 갑자기 잘되고 이런 생각은 없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만큼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올라가서 그런 이칙으로 이제 더욱 큰 욕심입니다.